우선 악기를 한번 녹음을 해 보도록 할께요 자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녹음을 하고 이 클립을 더블클릭을 이렇게 딱 하면 키 에디터라는 화면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키 에디터 화면이 이렇게 뜨지 않고 밑에 로워 존에 키 에디터가 뜨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큐베이스를 처음 설치를 하고 아무것도 설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더블클릭을 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작업하는 것이 더 편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저처럼 에디팅 할 때는 따로 이렇게 화면이 뜨는 게 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할 때는 자 여기 에디터 메뉴에서 맨 밑에 내려가시면 프레퍼런스라는 메뉴를 꺼냅니다 프레퍼런스에 가시면 에디팅 있고 밑에 쭉 내려가시면 에디터스라고 있습니다 에디터스 에디터스에 가면 이렇게 체크되어 있고요 유즈 드럼 에디터 웬 드럼 맵 이즈 어찌인드 이렇게 되어 있고 오픈 키 에디터 그 다음에 에디터스 컨텐츠 팔로우 이벤트 셀렉션 이벤트 셀렉션에 따라서 이벤트 컨텐츠를 보여준다 그 밑에 보시면 더블클릭 오픈 에디터스 인어 윈도우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더블클릭 했을 때 에디터를 어디에다가 열 것인가 로워 존에 열 것이다 라고 지금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를 이너 윈도우 새로운 어떤 한 창에다가 열어라 이렇게 체크를 이너 윈도우로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OK 를 눌러주면 이렇게 더블클릭을 하면 키 에디터 화면이 뜨게 됩니다 물론 오디오 녹음 파일일 경우에는 더블클릭을 하면 오디오 파일이 이렇게 오디오 에디터가 뜨게 될 거고요 요거는 키 에디터라고 해서 미디 이벤트들을 에디팅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화면에 보면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내부에 있는 에디팅 창들은 좀 까맣게 나올 거예요 저는 이 까만 게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약간 회색 빛으로 이렇게 바꿔 놨어요 이 화면들을 바꾸는 옵션도 아까 봤던 이 프레퍼런스에 마찬가지로 있어요 프레퍼런스에 요 밑에 쭉 내려가시면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유저 인터페이스 UI UI 옵션을 전부 다 볼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요 밑 한 칸 밑에 보면 컬러 스캠이라고 있죠 여기 컬러 스캠 위에 가서 각종 필요한 칼라들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에디터 에이리어 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에디터 영역에 있는 백그라운드 칼라를 이렇게 색깔을 바꿔 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자동으로 설정되서 나오는 대로 이렇게 해 놨고요 그렇게 하면 클립을 녹음한 다음에 클립을 더블 클릭을 하면 키 에디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탕 화면이 약간 회색빛 돌려 보기가 좀 좋죠 자 이제 우리는 악보를 볼 수 있는 것에서 좀 더 벗어나서 키 에디터에 있는 이름이 큐베이스에서는 키 에디터라고 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다르게 불러요 그 명칭들은 다를 수 있는데 세로 줄이 음 높이를 나타내고 그리고 가로가 길이를 나타내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표현 방법에 익숙해져야 될 거에요 요걸 한번 재생을 해 보면 요렇게 지금 나오게 됩니다 가로가 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요 위에 있는 게 마디잖아요 그죠 한마디씩 요렇게 지나가고 있는 동안 한박 안에 요러한 데이터들이 지금 연주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볼까요 요렇게 마디 단위로 굵은 선이 이렇게 세로로 지나가고 있고 조금 덜 굵은 선이 박 단위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그 사이에 좀 더 연한 세로 선이 지나가고 있죠 이렇게 16분 음표 단위로 나누어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한 칸이 16분 음표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요렇게 4칸 단위로 한박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음 길이와 음이 시작되는 위치들에 대한 것은 요 그래프를 보면서 잘 읽을 수 있도록 자꾸 익숙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첫 음이 도죠 도에서 시작을 하고 C2 이제 두 옥타브의 C음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이 솔 8분 음표 쯤 뒤에 솔이 연주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옥타브 위에 도 레 뭐 요런 식으로 연주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색깔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약간 자주색도 있고 되게 빨간색도 나오는데요 음을 친 세기를 벨로시티를 색깔로 구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거 또한 요 위에 보면은 지금 색깔 마크 있죠 그죠 이벤트 칼라를 뭘로 보여줄 거냐 하는 거에서 지정을 해 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벨로시티로 되어 있으니까 치는 세기를 칼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또 피치를 보여주겠다 하면 음의 높이들이 칼라화 돼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채널 파트 보이스 등등등 뭐 여러 가지를 칼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벨로시티로 해두면 작업하기가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 물론 이렇게 색깔로만 보여지는 건 아니고요 벨로시티는 밑에 보면 이렇게 창이 하나 더 떠 있죠 요거는 요렇게 조절해서 창을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컨트롤 셀렉션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이거 벨로시티로 지금 지정돼 있죠 이 화면은 벨로시티를 보여줘라 하고 지금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 벨로시티를 요렇게 클릭을 해서 벨로시티를 보여주지 말고 그럼 다른 걸 보여줘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다른 걸 다른 화면을 보자 라고 이렇게 클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넘버 7번이 볼륨이거든요 요것도 나중에 컨트롤 넘버에 대한 것도 전부 다 한번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나중에 지금 7번 볼륨을 조절을 해라 10번 펜 왼쪽 오른쪽을 조절을 해라 등등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여주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기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벨로시티죠 음의 세기를 수치로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0이 제일 작은 거고요 127이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0부터 127 사이의 수치 중에서 음의 세기를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제가 건반으로 연주를 한 그 정보에서부터 이게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겠죠 만약에 직접 건반을 연주하지 않고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어떻게 그리느냐 하면 요 위에 보면 툴바가 또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툴바 같은 툴바가 또 있습니다 키 에디터 안에 있는 툴바예요 요것도 단축키는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셀렉션은 1 그 다음에 2번은 지금 여기 존재하지 않고요 3번이 스플릿 그 다음에 4번이 글루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이 에레이즈 6번이 줌 7번이 뮤트 7번이 뮤트 8번이 드로우 이 중에서 우리가 드로우 연필 모양으로 되어 있는 드로우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죠 8번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그려주면 돼요 음 높이와 길이를 이렇게 선택해서 그려주면 됩니다 음 높이와 음 길이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음의 세기는 선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지우고요 뒤에 가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한 박씩 대충 이렇게 연주를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음의 세기가 동일한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드로우를 이용을 해서 그리게 되면 벨로시티가 100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피아노같이 벨로시티가 굉장히 중요한 치는 세기가 음마다 전부 다 섬세하게 다른 이런 연주인 경우에는 굉장히 곤란하겠죠 음이 전부 다 똑같은 벨로시티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기계가 연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될 겁니다 사람이 연주를 하면 절대로 같은 벨로시티가 나오지가 않을 거예요 그죠? 그래서 이렇게 벨로시티도 드로우 컷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습니다 음 길이를 이미 입력한 채로 조금 더 변화를 시키고 싶으면 셀렉션을 선택을 해 주면 돼요 오브젝트 셀렉션을 선택을 해 주고 오브젝트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선택해 준 다음에 오른쪽 끝에서 늘리면 이렇게 길이가 늘어나고요 왼쪽 끝에서 늘리면 위치가 변화합니다 음의 위치와 음의 길이를 이런 식으로 조정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냅은 적용이 돼요 자 위에 보면 스냅 있죠? 스냅 버튼 스냅을 하는데 마우스가 어디에 위치하면 좋겠니 했을 때 그리드 스냅은 그리드를 기본적으로 그리드라는 건 이렇게 세로 줄이 이렇게 있는 요걸 그리드라고 해요 이 그리드를 중심으로 하는데 그리드는 퀀타이즈에 준해서 그리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퀀타이즈 값을 16분음표로 해놨기 때문에 마우스는 16분음표 단위로 이렇게 커서는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 사이에 중간에 어떻게 마우스를 위치하더라도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커서가 이동해 버립니다 이렇게 스냅을 켜놓고 드로우 버튼을 이용해서 입력을 했더라면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입력이 되지 않았겠죠 이런 것들을 추후에라도 수정을 해 줄 때는 이렇게 마우스로 조정해 주면 스냅을 켜고 조정을 해 주면 길이가 딱 맞게 이렇게 조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스냅 기능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 보셔야 돼요 해 보시면은 아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스냅 버튼 자 오늘 내가 T 에디터에서 가장 강조할 이야기가 뭘까요 여기 있는 툴바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도이고 설명을 따로 안 해도 될 거예요 아마 여기 이레이즈는 지우는 거겠죠 음을 이렇게 아까 제가 잘못 연주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런 거 이렇게 지우면 지워집니다 이 지우는 이제 버튼 트림 이거는 어떤 음 길이가 있을 때 필요에 따라 이렇게 잘라내는 잘라서 뒤에 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화살표 셀렉션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음 길이를 그냥 이렇게 줄이는 거 하고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잘라내는 거 이렇게 잘라낼 수 있어요 가위는 우리가 트랙뷰에서 받는 것처럼 스플릿이에요 어떤 특정 음을 이렇게 중간에 가위로 자르게 되면 음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음이 두 개로 나눠지고 이동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 칼 모양하고 가위 모양이 조금 용도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자른 다음에는 붙일 수도 있어요 그죠? 글루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마다 뮤트를 또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뮤트는 그러면 도대체 어떨 때 쓸까를 생각을 해보면 작업하다가 이 음이 들어가는 게 나을까 없는 게 나을까 판단을 바로 하기가 좀 힘들 때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렇게 이렇게도 들어보고 없이도 들어보고 또 있게도 해서 들어봤을 때 어떤 게 좋겠다라고 나중에 판단을 해야 될 경우 음을 지우기에는 음을 지워버리면 새로 또 연주를 하거나 입력을 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뮤트를 걸어서 일시적으로 안 들리게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뮤트를 풀면 이렇게 되겠죠? 요런 버튼들이에요 이 버튼들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냥 상상하는 그대로 다 동작을 하니까 크게 제가 강조해서 얘기할 거리는 없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